지금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때도 이제 형들이 왔으니까 졸업식 때도 이제 형들이 오네요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니만큼 예쁘게 꾸미고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무 탈 없이 졸업식을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끝나고 제 밥을 사야 됩니다 역시 자정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도착했습니다 졸업식을 위해서 이 게임 그래서 브로들이 한소년단이 왔어요 형들이랑 같이 이제 나 졸업식 축하해주고 이제 딱 상 받고 딱 졸업식 끝나면 딱 그거 먹으러 가야지 자장면 먹으러 가야지 자장면 먹으러 가야지 자장면 먹으러 가야 돼 자장면 먹으러 가야 돼 자장면 먹으러 가야 돼 자장면 먹으러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 쓰고 왔냐 왜? 저 저희가 써놨어 왜 안 쓰고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섯 말 주워드리 야 저희 교실 가는 거야? 야 저희 교실 가는데? 야 입학식도 왔었는데 이거 내가 꽃다발을 전해줘야 되는구만 해방이니까 어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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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리&영상 오이리&영상 끝나나 봐 끝나나 봐 끝나나 봐 끝나나 봐 와... 제가 이제 입학식 때 갔었거든요 그때 샀었던 중식당을 똑같이 찾았습니다 또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 카드로 긁었다면? 지금 뭐... 오, 정국이... 정국이 왜 사주는 거예요, 너가? 응? 너가 사주는 거야? 정정아 오, 기대하고 많이... 아니, 이제 성인되는데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원래 성인이었는데요? 네? 아, 원래 성인이군요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정말 들어줄게요, 내가 정말 이게 또... 교복을 이제 드디어 벗네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징그러워요 꽃다발이 아, 축하합니다! 꽃다... 꽃다발이 여기 어디서 샀어요? 이거 그 앞에... 냄새는 진짜... 야, 좋은데요, 냄새? 네, 우리가 너 성 받는 것까지 볼 수가 없었어서 너무 아쉬워요 아, 역시 꽃 냄새 그쪽이 먼저 출발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꽃 파는 가게 엄청 차다니면서 저희가 배우고 갔어요 감독님 최종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와크닉을 샀어 어쨌든... 어쨌든... 너 성 받는 거 못 받았지 아쉬워 너 성 받는 거 보고 싶었는데... 소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은 많이 먹고 난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요 뭐, 뭐... 졸업... 졸업했는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형이 뭐 사줄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이거 지금 밥 사요 아, 이건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건 내가 사고 정국 씨 뭐,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요? 정국은? 그냥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말만 하세요, 지민 씨가 가지고 있는 거 졸업 선물인가요? 졸업 선물이죠 그렇죠 간단한 걸로 합시다 네 정국 씨,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인증까지 하겠습니다 인증까지 딱! 아파트 딱! 밥 먹자, 밥 먹자 정국 씨 아, 여기... 그래, 여기 기억이 나 여기였어 찹쌀 상수 아, 이거 그래, 맞아, 여기였어, 근데 정국이 졸업... 나, 입학식 3년 전에 여기... 야, 정국아, 오늘 네가 산 거냐? 찹쌀 상수육이 많이 썼는데 실제로야 그러니까 야, 우리 자립형만 해 야, 정국아 야, 정국아 야, 정국아 그때랑 스케일이 많이 다르다, 야 어? 야, 정국아, 졸업이 영어로 뭐야 정국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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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정국이 이리 와 정국이 형 옆에 앉아 또 가시네요 졸업 후에 너 졸업 후에 나 우리 모두 다 눈물을 위하잖아 갑자기 지금 이 순간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나, 그래두웨이션 아 아리오스, 하이 자, 저거 이제 너는 바로, 바로 대학가인데 오메가, 오메가너 한번 해제해야지 고등학교 졸업이십니까?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자리가 있는데 정국이 있죠? 왜 안 오셔? 내가 먹자 니틀 할 때 누르는데 안 오십니다 진짜 먹을까요? 갈릭 주우세요, 맛이야 야, 매운 간장 좀 더 맛있겠다 이런 거 너무 맛있겠다 간장 진짜 좋아 야, 진짜 똑같은데 진짜 와, 이거 뭐 안 해서 그러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민이 늙은 뇌가 많이 정국아 아니, 지민아 너 진짜 애기다, 이때 나 정국이 동생 같은데 바람은 늙는 법입니다, 형이 저도 지민이가 이렇게 징그러져네 아, 손에 반지 봐, 반지 봐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 정국아 아, 정국아 아, 정국은 치엘이 중세와 나왔다, 야 아, 정국은 왜, 왜, 왜 야, 도와줄게 너, 많아 많을까? 세 개가 저렇게 한 점 씨랑 한 점 있어 자, 과연 이거는 그냥 홍콩 반전의 약간 아니,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크게, 크게 문자로 하나 갈라고 했다, 형 네, 잘 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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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